안녕하세요 디아입니다 오늘은 코바늘 날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백팩 제작 중인데요 백팩 장식으로 날개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 만드는 방법 따로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양쪽 다 만드려면 헷갈리지 않을까요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쪽만 만드실 줄 아시면은 양쪽 다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에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날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코바늘 날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브로 코튼실 사용하구요 5mm 후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되구요 요거를 장식용으로 어디다 다실 때 만드시는 경우에는 시작하실 때 줄을 길게 잡아주세요 길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고리를 자 평범한 고리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뜨고 나면은 요 남아있는 꼬리 줄로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5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두번째 코 첫번째 코 두번째 코에 코크를 넣으셔서 짧은뜨기 1개 옆에 코도 1개 옆에 코도 1개 옆에 코도 1개 마지막 코도 1개 이렇게 총 4개의 짧은뜨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 사슬 하나 사슬을 맞는 자리에 옆 코를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옆 코에도 하나 다음 코에도 하나 다음 코에도 하나 마찬가지로 총 4개의 짧은뜨기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사슬 하나 턴 첫 코에 하나 다음 코에 하나 다음 코에도 하나 다음 코에도 하나 이렇게 총 4단을 떴구요 자 이제부터는 원래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작업을 하죠 근데 옆 라인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옆 라인 코에다 코를 넣어서 가마 빼고 짧은뜨기 하나 자 옆에 코 한줄만 걸어서 또 짧은뜨기 하나 옆에 코 한줄만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자 마지막 코 한줄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앞으로 내려왔어요 자 그다음에는 사슬 6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 상태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뒷면이 보이게 자 그리고 두 번째 코 여기 마지막 코 여기 두 번째 코부터 시작을 합니다 짧은뜨기 한 개 옆에 코도 짧은뜨기 1개 옆에 코도 짧은뜨기 1개 옆에 코도 짧은뜨기 1개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 주세요 짧은뜨기 1개 옆에도 이제는 두 줄 다 걸어도 되겠죠? 이 부분은 짧은뜨기 1개 짧은뜨기 1개 짧은뜨기 1개 여기 모퉁이에 두 짧은뜨기 1개 그리고 올라가 줘요 하나 둘 그래서 쭉 짧은뜨기를 해서 여기 마지막 있는 부분 코가 2개 남을 때까지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 2개는 모아뜨기를 해 줄게요 코 넣어서 가마 빼고 옆 코에 넣어서 가마 빼고 그리고 나서 모두 통과 모아뜨기 사슬 1개 턴 해주세요 여기 그 전에 몇 코였나 한번 세 볼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한개 하고 모아뜨기 1개 이렇게 했습니다 다운 하시고 방금 여기 사슬 만든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1개 다음 코에도 1개 다음 코에도 1개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서 내려갈게요 카운팅 하면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했으니까 자, 이번에 4개 5개 6개 7개 8 10 9 10 10 11 마지막 코 12 12개 코가 됐네요 자, 그 다음부터는 사슬 3개를 더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턴 자, 두번째 코부터 여기 마지막 코 두번째 코부터 짧은뜨기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카운팅 하면서 1개 옆 코 둘, 자, 옆 코 둘, 자, 옆 코 셋 또 옆 코 넷 옆 코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두 코가 남습니다 이 두 코에다가 모아뜨기 자, 후쿠 넣어서 감아 빼고 또 옆 코에 넣어서 감아 빼고 그리고 모두 통과 자, 날개 모양이 벌써 보이죠? 자, 그 다음에는 사슬 1개 자, 턴 자, 이번에는요 사슬 자리 건너뛰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한번 건너뛰시고 그 옆에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해주세요 하나 자, 옆에 코에도 둘 옆에 코 셋 옆에 코 넷 옆에 코 다섯 옆에 코 여섯 옆에 코 일곱 옆에 코 여덟 자, 아홉 열 일하나 자, 열 두개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로 쭉 또 내려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슬 3개 하나 둘 셋 자, 이게 가장 긴 날개의 끝이 되겠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또 턴 자, 그 다음에는 사슬 3개 빼뜨기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마지막 코 자, 하나 둘 두 번째 코부터 자, 줄 감아 빼고 그대로 통과 자, 빼뜨기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세요 자, 옆에 코에도 그대로 통과 자, 옆에 코 자, 여긴 두 줄 다 걸쳐도 되죠 그대로 통과 자, 옆에 코도 그대로 통과 옆에 코 그리고 통과 자, 쭉 통과 시켜서 올라가 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이동 자, 이 부분도 쭉 빼뜨기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빼뜨기 오냐면은 이 자리까지 빼뜨기가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오시면은 이렇게 줄 한 개씩만 걸어서 빼뜨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줄 한 개씩만 걸어서 한 개씩만 걸어서 전부 빼뜨기 이동 그래서 이 빼뜨기 하실 때는요 이 모양이 조금 예쁘게 나오도록 사슬 모양이 예쁘게 나오도록 유의하시면서 빼뜨기 이동을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개씩 자, 끝 머리까지 왔어요 여기 모퉁이 여기 모퉁이 코죠? 꼬리줄 달린 모퉁이 꼬리도 하나 해주고 자, 밑으로 또 내려가 봅시다 이렇게 해서 빼뜨기로 쭉 내려오세요 한 개 더 할까요? 이렇게 하시고 줄을 당겨주세요 자, 그리고 줄을 끊어주시되 만약에 꼬리줄 두 줄로 사용하실 분들은 또 여기서 길게 남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아주시고 돗바늘로 이제 선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돗바늘로 이제 선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돗바늘 연결해서 자,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자, 이렇게 들어가서 뒤에서 이제 줄을 잘 감춰주시고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날개가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슬을 예쁘게 뜨시는 연습을 하세요 여기 빼뜨기 하실 때 저도 이제 촬영하면서 하니까 좀 삐뚤삐뚤하네요 아, 그리고 반대쪽 날개 반대쪽 날개 어떻게 해요? 자, 이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했던 거 풀러서 보여주겠습니다 자, 모든 과정이 다 똑같아요 처음에 영상 돌리셔서 빼뜨기 전 단까지 다 뜨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끝에 하나, 둘, 세 개 했죠? 자, 세 개 하시고 줄을 끊어서 남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 이번에는 왼쪽 날개죠? 우리 방금 오른쪽 날개였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작업을 합니다 자, 다시 새로운 줄을 가지고 와서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자,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자, 고리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방식을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고리를 이렇게 잡으시고 자, 이번에는 빼뜨기를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시작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후크를 넣어서 자, 코를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리고 줄 잡아주시고 자, 그대로 통과 자, 그리고 옆에 꼬에 넣어서 자, 빼뜨기 자, 옆에 꼬도 한 줄 걸어서 빼뜨기 자, 한 줄씩 걸어서 자, 빼뜨기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모퉁이도 자,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왠만하면 빼뜨기 코 수도 정확하게 딱 맞춰주면 또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몇 코 넣을지 결정하신 다음에 빼뜨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빼뜨기를 해서 날개 끝부분도 내려와주세요 자 여기는 한 줄만 걸어서 끝부분은 이렇게 하시고 줄 당겨주세요 아이고 아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자 깜빡해내요 여기 나머지 고리 보이시죠 우리 놔뒀던 거 그전에 세 개 뜨고 남았던 거 자 이 고리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당겨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선정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날개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제가 사이즈가 틀리게 나왔네요 여유롭게 떴던 거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나오고 얘는 좀 후달리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 똑같은 무늬를 뜨실 때는 텐션을 고르게 주셔서 균일하게 뜨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날개 뜨는 방법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독일에서 되었습니다 바이바이 해피크로셰 사이즈 감사합니다.